어때요? 지옥불같아요? 운속이라고 해도 다 못돼있어요 어디 지금 용암이라고 제주도에서 우리 용암 타고 지금 백목땀 국가전닌다 됐지? 내가 사기 보냈다니까 형 있잖아 사기치자 용암 터줄거 같다고 됐지? 그래갖고 어떤 사기를 치면 돼요? 몰라가지고 2등대는 사기를 쳐야지 너무 이쁘지 않아? 색깔이 불어올라가는거 단풍느낌하고도 거의 비슷해 동영상때문에 계속 사운드가 많이 들어 타닥타닥 소리 말을 하지말라고 했으면 내가 안했지 다시해 형